주때 있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자유로운 아웃사이더 비투비 분들을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셋 넷 본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비투비가 아닌 밑보드비로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죠? 얼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?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털어주세요 다 같이 털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와우 그럼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감성 보컬과 마라마 퍼포먼스까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? 나와주세요 예스 색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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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鱉이네요 펜리 lt